안녕하세요.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1998년도 수능 입문계 28번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문제라서 이런 거 안 플레어라고 하는데 문제가 워낙 좋아요. 문제가 워낙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풀어보자고요. 다음 그림과 같이 4개의 섬이 있었대. 3개의 다리를 건설하여 4개의 섬을 모두 연결하는 방법에 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 모두 연결한다는 이 뜻이 뭐냐면은 이 섬들끼리 내가 좀 돌아갈 수는 있어. 좀 돌아갈 수는 있는데 어떻게든 자동차 타고 다리 타고 다니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딱 봤을 때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다리 하나, 두 개, 세 개에서. 근데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고? 이런 형태도 가능하죠. 다리 세 개로 다 갈 수 있잖아. 아, 얘만 거쳐서 가면 되잖아. 이해됐어? 또 어떤 형태가 가능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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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개 한 다음에 아, 뭐야? 이거 헷갈리잖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해됐어? 그 기준점은 뭐가 될까? 이 가운데에 있는 섬이 되지 않을까요? 가운데에 있는 섬이.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섬의 이름을 정해주자고. 이 가운데에 있는 섬의 이름을, 야, 너 기준할 거야. A라고 정하고, 순서대로 B, C, D라고 정하자고. 지금 이 문제가 짜증나는 이유는 가운데 때문이야. 가운데. 가운데에 다리가 세 개가 연결이 됐을 때, 두 개 연결하고 나머지 하나 연결할 때, 가운데에 다리가 한 개만 연결돼 있을 때, 그때마다 생각하는 경우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나눠서 풀어주는 거야. 누구를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A섬을 기준으로, A에 연결된 다리가, 연결된 다리가 세 개일 때부터. 몇 개? 두 개. 한 개일 때까지 보셔야 되겠네요. 빵 개는 있을 수 없어. 어떻게든 A도 가긴 해야 되잖아. 그래서 A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자, A를 기준으로 지금 봤을 때, B, C, D. 세 개의 지역이 있죠. 세 개의 지역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돼? 세 개 뽑아서 다리 연결시켜야 되잖아. 아니, 다리 건설을, 다리 건설을 뭐, 여기 먼저 하고, 여기 먼저 하고, 여기 먼저 하고, 이게 중요해요 지금?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순열인 거야, 조합인 거야? 조합인 거지. 순서는 상관이 없잖아요. 배열은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 세 개의 지역 중에서 몇 개를 뽑아. 세 개를 뽑게 되겠네요. 3C3에서 1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A 지역에 다리 몇 개? 다리가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다고 치자고. 두 개. 자, 그럼 이때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릴게. A, B, C, D 이렇게 놔두자. 이렇게 놔뒀어요. 자, A를 기준으로 다리 두 개야. 그럼 일단 다리, A랑 연결돼 있는 애들을 뽑아야 되겠지. A를 기준으로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셔야 돼요? 두 개를 뽑아야 되는 거 맞아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그러면 헷갈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연결을 해봐. 이렇게 연결을 했어. 자, 연결을 했어요. 얘를 좀 위치를 좀 다른 데 그려야 되겠다. 뭐야? 여기에도 그려도 안 보여. 좀 가운데에 그릴게요. 가운데. 이 정도에 그릴게요. 이렇게 놔뒀어. 자, 그러면은 이 D지역이 다리를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어디든 가야 되겠지. 그래서 기준을 D로 바꾸는 거야. 이해 됐습니까? 자, A에서 다리 두 개를 연결을 하고 난 지금 D를 기준으로 잡은 거죠. 자, D가 연결이 안 됐다고 칩시다. D를 기준에서 누구랑 연결해야 돼? A랑 연결하면 안 돼. 왜? A는 다리 두 개라고 정해냈잖아요. 세 개짜리는 셌다고. A는 제외한 남은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3C2 곱하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해 됐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A는 빼셔야 돼요. A 세 개는 우리가 셌다고. 그래서 3C2가 얼마고? 3이고. 2C1이 2니까 여섯 가지의 방법이 있겠네요. 자, 세 번째로 가서 A지역이랑 다리가 몇 개? 다리가 한 개 연결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럼 얘도 일단 세 개의 지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겠네요. 연결되래. 얘도 그림으로 봐. A, B, C, D 이렇게 그림으로 봤다고. 여기서 선택된 애가 이거야 이거. 자, 그럼 기준을 누구로 봐야 돼? B라고 봐야 돼, 이번에는. 왜? B가 연결이 될 거 아니야. B가 연결이 돼야 되겠지. 왜? A에서는 다리를 못 벗잖아. 자, 그럼 B에서 B에서 D까지 다 가야 된다고. B에서 D까지 연결이 됐을 때 얘는 그냥 세는 게 빠를 것 같아요. B에서 다리는 연결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C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 있죠. 몇 가지? 한 가지.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B에서 이걸로도 갔어. 근데 여기로도 갔는데 이렇게 바로 가는 거야. 직통으로. 또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B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랑 이거 두 개 됐잖아. B에서 D로 간 다음에 D에서 C로 가는 거야.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B가 간다고 뭐야, 정해놨잖아. 마음속으로 정해놨다고. 나머지는 갈 수가 없겠네요. B에서 세 개, 두 개 쏘는 거 한 개 쏘는 거 그 다음에 뭐 CD 연결하는 거 다 했으니까. 그래서 얘 값은 3이고 얘도 얼마고 3이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홉 가지가 되겠네요. 아홉 가지. 그래서 이 문제는 다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되겠지. 왜? 동시에 못 오잖아. A에 달이 세 개면서 어떻게 달이 두 개가 와요. 1 더하기 6 더하기 9를 한 정답은 16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기준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했어. A라는 섬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 C1이 어떻게 왔는지를 봐야 되겠지. 이 C를 구할 때는요. 이 C를 구할 때는 D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D를 기준으로 받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A 달이 한 개일 때 여기 1 플러스 1 플러스 1 있지. 얘는 수식으로 가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생각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셌다고. B에서 C로 간 다음에 D. B에서 D로 간 다음에 C. B에서 화살표 두 개. 이 세 가지 경우를 셌다고요. 이렇게 침착하게 나눠서 가시면요.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계산 자체, 가는 개념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16가지의 방법이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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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